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공급증을 낱낱이 분석해드립니다. 부동산 초정밀 분석, 현장 엑스레이,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오름포, 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재건축 시장의 가격은 2주 연속 떨어진 상황이죠. 지난해 10.26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그 이후에도 정부에서는 계속 고강도 후속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폭은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대출 규제가 강화됐죠. 서울의 외곽 지역이라든지 수도권의 비규제 지역, 또 저폐가 지역으로 수요가 몰립니다. 그래서 국지적인 상승세 또한 이어질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고요. 저희 현장 엑스레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3802번, 서울전화 2128-3802번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본격 부동산 초정밀 분석, 현장 엑스레이,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1-28-3802번, 021-28-380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초정밀 분석, 현장 엑스레이.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낱낱이 분석해드립니다. 화요일에 함께하는 현장 엑스레이,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릴 텐데요. UNS 사우징의 유재성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정말 혼조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부와 시장의 힘겨루기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사실 정치권 안에서도 청와대는 청와대 쪽에서 그렇죠. 최근에 정무수석이 주택거래 허가제까지 얘기를 해서 많은 논란이 된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여기에다가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총선 공약으로 재건축 규제를 완화를 하겠다.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를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 여당하고 또 거대 야당하고 이런 쪽의 지금 주택 정책들도 거의 또 이렇게 상반되게 지금 가고 있는 그러니까 정부와 시장 또 정치권 안에서도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혼조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 혼조세 안에서도 어떻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상황별로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을지 그 전략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 12.16 부동산 대책 영향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지역별로도 좀 상황이 다르기도 하고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요. 대표님 이 혼조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타결을 해나갈지 강의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뭐 갈팡질팡 할 수 있잖아요. 멋지네요. 너무 사실 대책도 많이 나왔고 그런데 뭐 나가보면 뭐 떨어진다는 사람 올라간다는 사람 또 뭐 지역별로도 떨어지는데 올라가는데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다. 물론 이제 또 설 이후에 시장들이 또 상반기에 어떤 가늠자 역할을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제가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와 시장의 힘겨루기 속에서 관망세 그러니까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그 싸움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 전략을 짜서 언제 팔아야 될지 또 뭐 그걸 팔아서 또 뭐 더 상향으로 갈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계속 관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매수인들 같은 경우에도 매수 전략을 지금 짜야 되는데 이게 시장이 어디로 갈지를 이제 모르다 보니까 결국은 매도인과 매수자 모두가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다. 자 특히나 지금 정부와 시장의 힘겨루기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일단 정부 쪽에서 바라보는 지금 12.16 대책에 대한 시각 같은 경우에는 대책 효과가 크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책이 서서히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시장이 안정화되고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자 시장 쪽에서는 아니다. 지금 일부 지금 강남권 그것도 재건축 쪽만 일부 지금 하락 뭐 이제 좀 조정을 보이고 있지 그 폭 자체도 지금 크지 않은 데다가 결국 지금 풍선효과가 오히려 더 크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규제를 좀 덜 받는 9억 원 이하의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뭐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쪽에 이제 뭐 수도권 쪽이라든지 아니면 지방광역시들 이런 쪽에 오히려 풍선효과가 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런 대책에 대한 효과와도 많이 상반되는데 가장 상반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늘 이 뭐 싸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 쪽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게 공급은 늘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니다. 시장에 나가서 막상 내가 뭐 좋은 매물을 좀 찾으려고 가봤더니 매물이 없더라. 매물 잠김 현상이 굉장히 심하더라. 지금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뭐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지금 2018년부터 해서 이제 2025년까지 해서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 이상이 우리가 뭐 새 아파트다 그러면 70% 이상이 이제 정비사업 물량이라고 하죠. 재건축과 재개발이라는 정비사업 물량으로 보통 공급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2018년에서 2025년까지 이 한 8년 정도에 지금 대충 뭐 계산되는 양이 약 한 34만 가구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2027년이 되면 앞으로 이제 6년 후 2026년이 되면 뚝 떨어진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로 떨어지냐면 거의 4만 가구 정도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거의 한 85% 이상이 갑자기 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34만 가구에서 5만 가구 정도로 뚝 떨어지니까 거의 7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이제 남지 않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지금도 뭐 매물장김 때문에 이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훨씬 더 그렇죠. 이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 매물 부족에 대한 것들이. 특히나 이제 서울 중심권 안에서 그렇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정부 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지금 특히나 이제 김현미 장관 얘기하는 게 이번에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는 그렇죠. 6월 말까지 해서 뭐 10년 동안 가지고 계셨던 분들 이 집이 약 한 12만 8천 가구 정도 된다. 자 그렇다면 올 6월 말까지 해서 12만 8천 가구 중에서 많은 물량이 쏟아질 거기 때문에 기다리면 금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정부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학습 효과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뭐 매물이 이제 나올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계속 버티는 소위 말하는 매물 잠김 현상이 더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대로 가다 보는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살려면 지금이 가장 쌀 때다. 또 뭐 이렇게 지금 또 보는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전부 다 상반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또 하나가 신축하고 재건축 쪽이 시장만 보자면 그렇습니다. 신축하고 재건축 시장이 좀 다른 또 양상을 보이고요. 또 고가 쪽하고 중저가 쪽이 또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신축이냐 재건축이냐 또 고가냐 중저가이냐 또 여기에도 혼조세가 있습니다. 이 시장 안에서도요. 자 강남권 재건축은 어쨌든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자 그렇지만 신축하고 비강남권 같은 경우엔 계속 상승세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더더구나 지금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몸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뭐 그 1년 동안 입주 1년 정도 된 것들을 봤더니 분양가 대비 매매가가 무려 3억 7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5%가 올랐다는 건 거의 50% 정도가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억짜리가 거의 14억 5천이 되는 그러니까 15억 가까이 되는 1년 만에 그러니까 입주 시점 그 안에 그러니까 지금 뭐 새 아파트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역별로 좀 구체적으로 봤더니요. 지금 구로라든지 강동 같은 이런 쪽들 노원 금천 도봉 서대문 마포 양천 이런 쪽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일단 뭐 구로나 노원이나 도봉이나 이런 쪽은 아무래도 중저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강동 쪽 새 아파트 많습니다. 그렇죠. 서대문이라든지 마포 그러니까 서대문 쪽에 북아연유타운 지금 마포 쪽에 아연유타운 뭐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 지금 또 새 아파트가 많으니까 많이 올라가고 있고 양천 같은 경우에도 강남 재건축은 떨어지는데 목동 재건축은 이슈가 있으니까 또 올라가는 이런 양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혼조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투자 환경에 따라서 갈피를 바로 잡아야 되느냐 이거겠죠. 자 그래서 자 다주택자들 남길 것하고 버릴 것을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냉정한다라는 거는요. 자 제가 그 보통 세미나 끝나고 나서 무료 상담도 제가 충분히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파리 대책 때 9.13 대책 때 그때 파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후회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특히나 강남권 쪽 서울 중심권 안에 있는 거는 버리는 곳에서 굉장히 냉정해요. 보석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또 버렸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오려면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상향 갈아타기는 언제나 좋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신중해야 된다라는 게 12.16 대책 이후에 매입을 하는 거는 내가 1가구 1주택 비과세택을 받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1년 이내에 팔아야 되고요. 내가 새로 산 거 1년 이내에 입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이 가능할 때 움직이셔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또 대출 부분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지만 무주택자다. 다시 못 올 기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직진.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유가요. 2020 로또 분양이라고 해서 제가 큰 잔치가 열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서울의 일반 분양 물량이 2만 가구가 넘어선 게 지금 5년 이내 가장 많은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다 로또 수준이죠. 그래서 뭐 HUG 지금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또 6월 가까이 되면 또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분양가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회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5년 안에 가장 최고의 물량을 쏟아내는 이 기회를 반드시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특히나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꽃피는 봄이 오면 단군 이래 최대 개발이라고 하는 분촌주공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12,000세대가 되는데요. 이 안에서 무려 4,800가구 그러니까 거의 야 뭐 어마어마자 거의 뭐 한 절반 가까운 물량이 일반 분양 물량으로 나옵니다. 보통 일반 분양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둔촌주공은 무조건 뭐 할 수 있다면 더더구나 지금 둔촌주공은요. 전용면적 약 한 29제곱메다부터 전용면적 84제곱메다 이 사이 그러니까 중소형들을 위주로 또 일반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분양가 규제까지 받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지금 강남권 쪽에 10월 쪽에 이제 가을이 오면 대포주공 1단지 지금 이쪽도 한 6,600가구 정도 되는데 그 안에 한 1,200가구나 공급이 됩니다. 여기에다 지금 수원 8달 엄청나게 뜨거운 이런 지역들 광명, 과천, 과천의 지식정보타운 이런 쪽 반드시 주목을 하고 움직이셔야 되겠습니다. 로또 청약 위해서 세 가지 제가 체크를 해드릴 텐데요. 2월부터는 청약이 한국감정원에서 청약홈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금융결제원의 아파트 2에서 하셨잖아요. 이제는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입주 시 시세가 15억 넘으면 대출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3월부터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라든지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1순위 되려면 2년 거주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까지 체크하신다면 반드시 성공 투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 혼조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좀 어지러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도움이 될 만한 세미나가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아무리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서울의 역세권에 대한 관심은 늘 있기 마련인데요. 여기 또 소액으로 어떻게 투자할까 고민을 하실 텐데 그 답을 전해 주신다고 합니다. 1시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고요. 장소 강남구청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미리 예약 전화 좀 남겨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부동산 투자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주말에 진행이 됩니다. 매주 토요일에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후 1시고요. 강남구청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약 전화는 필수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3802번 서울전화 2128-3802번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현장 엑셀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유재성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그 첫 번째 부동산 현장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유재성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현장 엑스레이 송파구 삼전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소개드리는 송파구 삼전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9호선 석촌 고분역인데요. 여기까지는 걸어서 약 4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역세권의 오피스텔입니다. 대표님 삼전동의 생활 인프라 어떤가요? 일단 삼전동 그러면 어딜까 생각하시나요? 그냥 잠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촌 호수 있으니까 석촌 고분역이잖아요. 이쪽 삼전동이 쇼핑, 문화, 여가, 일상에 필요한 인프라 다 밀집되어 있고요. 동네 벗어나지 않고도 편리한 생활이 가는 곳이 되겠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관공서, 생활 편의시설 내에 물론 다 있고요. 석촌 호수 내 정말 올림픽 공원까지 너무나 잘 되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전동과 인접한 강남권의 개발도 예정돼 있어 상승 가치가 꾸준한 곳이기도 한데요.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수서 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사업 등 대규모 개발 오제 수위가 기대됩니다. 주변의 풍부한 개발 오제로 앞으로의 미래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의 오피스텔입니다. 모두가 주목하는 곳이 바로 서울에서도 여기 아니겠습니까? 강남 3구 쪽이죠. 송파라는 겁니다. 송파구 삼전동 잠실쯤 생각하시면 될 텐데 여기 오피스텔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면 개요 정보부터 좀 체크해 주시죠. 서울 시내 안에서 이렇게 고개만 들면 보이는 건물 아시죠? 500m 넘어가는 그거 아닌가요? 123층 555m 가장 국내 최고층 빌딩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잠실 제2롯데월드라고 하는 바로 이건데요. 바로 이곳이 그냥 우리 동네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석천호수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석천호수가 있는 그래서 이쪽이 구호선 라인이 지나가는데요. 바로 그 구호선 석천구분역에서 도보로 4분이면 그냥 초초역사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또 이미 준공되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신축 확인을 하고 들어가 볼 수 있는데 일단 건물 자체가 이렇게 너무나 멋있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지어진 실제 사진이에요. 너무나 예쁜 그렇죠? 뻥뻥뻥뻥 다 뚫려 있어서 아무것도 막힌 게 없는 너무나 예쁜 그런 오피스텔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또 안에도 이렇게 원룸 오피스텔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정말 이게 호텔 사진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저렇게 잘 갖춰져 있죠. 또 안에 보면 욕실이나 이런 것까지 정말 호텔이냐 오피스텔이냐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의 아주 예쁜 그런 오피스텔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준공된 지 지금 1년이 채 되지 않았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저런 아름다운 예술적인 느낌이 바로 체감이 되는 곳입니다. 직접 가서 보신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곳인데 무엇보다도요, 지금 보시는 곳 9호선 라인 그것도 걸어서 4분이 채 걸리지 않는 그 정도로 가까운 곳이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9호선 라인 근처에서 살아본 적이 있는데 사실 9호선 라인이 닿는 곳으로 갈 때는 급해도 택시를 잘 안 타거든요. 그 정도로 9호선이 잘 뚫려 있다는 겁니다. 급행까지 서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살펴드리는 곳, 송파구 3년동일 때는 또 어떤 곳인지 입지 여건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도 짚어주시죠. 네, 부동산의 황금 라인을 직접 체험을 해보셨군요. 체험해봤죠.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리죠. 어쨌든 뭐 9호선은 누구나 나, 그렇죠. 선망하는 그런 곳인데 정말 9호선이라는 거, 그것도 강남 3구 안에, 그것도 잠실 안에 9호선이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요. 지금 저기 보이시는 L기업, 롯데죠. 롯데, 롯데 업무타운, 아까 말씀드렸던 잠실 제2, 롯데월드 놀이동산 아니고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그 바로 옆에 삼성, SDS까지, 롯데와 삼성까지 다 오려진 게 바로 저 위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 또 분홍색 보이시는 게 마이스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는 저쪽으로 지금 또 큰 대규모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기에다가 뭐 탄천수변공원, 지금 잠실 한강공원, 석촌호수, 올림픽공원까지 지금 다 보이시는 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한강변에 이제 앞으로 잠실, 주공, 오단지, 진주, 미성, 크로바 이런 것들 다 완성되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엄청난 변화들이 이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이제 가장 큰 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첫 번째가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라는 그렇죠. 아까 그 국제교류 복합지구. 지금 제2롯데월드보다 14m가 더 높습니다. 105층에 569m. 현대 자동차 본사 계열사 다 들어오는 그렇죠. 지금 그게 이제 올해 착공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국내 최고층 빌딩이 두 개 있다라는 거죠. 롯데 업무타운하고 바로 현대 글로벌 비즈센터다거나 롯데, 삼성, 현대가 우리 동네에 다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지금 현재 코엑스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 글로벌 비즈센터하고 그 사이에 도로가요. 지금 삼성역에서 봉운사역이 사이인데 그 위가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저렇게 어마어마한 강남 안에, 강남 한복판 안에 대규모 공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지하 쪽으로 아래로 내려가 보면요. 지금 그 아래쪽은 저렇게 복합환승센터라고 해서 GTX A노선, GTX C노선, 여기에다 KTX, 위례신사선, 2호선, 9호선까지 어마어마한 야구장 30개 규모의 거대 지하도시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잠실종합운동장 쪽 그러니까 바로 옆이죠. 저 부분 같은 경우도 마이스산업단지로 해서 호텔 컨벤션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더더군요. 가장 중요한 건 다음이 될 텐데요. 지금 삼성 쪽하고요. 잠실 쪽이 탄천이라는 걸로 끊어져 있는데 그 사이가 지금 저 보시는 저 브릿지, 다리로 완전히 연결이 돼서 워터파크가 들어오고 수변공원이 생기고 한강까지 해서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그러다 보면 이제는 바로 테헤란노 쪽에 있는 삼성, 강남 전체하고 잠실 전체가 저 수변공원들 한 대가 엮여져서 전체가 국제기류 복합지구라는 걸로 거듭나는데 그게 우리 동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지도 확인해 보셨죠? 뭐가 되게 많습니다. 일자리, 놀자리, 쉴자리 여기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 호재들만 봐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거 그리고 되게 넓은 거 스케일이 있는 강남의 걸맞이 그런 호재들이 막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거 꼭 좀 체크를 해 두시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송파구 3년도 1대 들어오는 오피스텔 여기 가격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격 어떻습니까? 그 좋은 곳에 우리가 강남에 나 꼬마 빌딩 사고 싶어. 강남에 아파트 사고 싶어. 그런데 결론은 이제. 어려워요. 조금. 너무 이제 우리가 높은 것만 다 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꼬마 빌딩을 못 사면 꼬마 주택이라도 사라. 제가 늘 이렇게 강조드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강남에 진입하는, 인강남하는 첫 발자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같으면 약 한 2억 1,300만 원 정도로 우리가 접근. 이미 다 지어진 집이죠. 2억 1,300에 접근하시는데 전세가가 1억 9천까지 이미 확정이 돼 있습니다. 이건 준공이 다 됐기 때문에 이미 전세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정말 뭐 부가세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2,3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실제로 강남 한복판 잠실에 투자할 수 있는 정말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송파구 삼전동의 오피스텔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세미나 소식 다시 한 번만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세미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서울 역세권의 소액 투자 전략입니다. 1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고요. 장소는 강남구청역 1번 출구에서 진행이 됩니다. 문의전화 그리고 사전 예약전화 필수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서울의 부동산 투자 모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시는 매주 토요일이죠. 오후 1시 진행이 되고요. 장소 강남구청역 1번 출구로 마찬가지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미리 사전 예약전화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유재성 대표님은요.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3802번, 서울전화 2128-3802번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화요일에 함께한 현장 엑스레이는요. 오늘 이쯤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는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3802번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유튜브 라이브 채팅으로도 언제든지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www.알토마토닷컴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